안녕하세요. 온화입니다. 오늘은 모둠구이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태창, 특양, 곱창, 떡, 부추입니다. 곱창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곱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곱창, 곱창이 곱창, 곱창, 곱창. 폭락에 무역이 들어가면 딱 Brandy. 하지만 초고락이 고소해요. 칼사랑 짜장냄새의 helping 소스를 즐기고. 소스 dodgy 아주 정말 맛있어질 것 같아요. 한입만큼 오징어 갈비 오징어 고기 오징어 고기 고기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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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에 고축한 맛 초콜릿 치킨에 häe 치킨에만 만족하게 먹을래 치킨에 치킨에 비교 치킨에 강릉한 맛 치킨에 치킨이 매운 링크를 먹으면 치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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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치킨은 치킨에 치킨이 부끄러워 핫도그 바삭바삭 초콜릿 육수 너무 맛있네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갈릭 오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킨 매콤한 맛 고소하고 맛있네요 단무지 콜라 양념장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기 매운 고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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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소시지 아멘